자 이제 기차를 갈아타고 젤리 마트러 갑니다 자 타시죠 여행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되서 앞으로 이제 틈나는 시간대에 여행은 많이 많이 다니면서 그때그때 느꼈던 감정들을 저는 카메라 앞에서 이제 표현을 해야죠 아 시원하다 여기 스위스는 이렇게 마을에 이런 분수가 되게 많거든요 물 나오는 데가 근데 여기는 다 그냥 먹어도 됩니다 너무 시원하고 맛있습니다 나무나 이런 마을들이 되게 단저롭고 되게 깨끗하고 되게 심수해요 이런 주변 환경하고 되게 잘 어울려요 그리고 이 지역은 정지차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삼경오전을 위해서 동네에서 제가 자전거 아니면 정지차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이리와 함께 통해 웃음 gospel 그런 아이가 이렇게 나는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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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